사람마다 업이 달라서요. 같은 공부를 비상경화한 것 같아도 남은 빨리 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달라요. 조건이 달라요.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무조건 또 하고 또 하세요. 올바른 방법이어야 합니다. 대신에 올바른 방법으로만 투입하시면 제가 늘 얘기하는 멘토들이 늘 얘기하는 기본기만 그러니까 늘 점검하세요. 결과물을 얘기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세요. 저도 그래요. 저 매일 일어나면 다시 기본에 충실해요. 난 깨어있나. 내가 말한 대로 깨어있나. 내가 말한 대로 호흡하나. 내가 말한 대로 육바람일을 가지고 판단하나. 기본만 점검하면요. 날마다 발전하고 좋은 인과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은 무시하고 결과를 빨리 얻고 싶으면 이 공부는 못해요. 그래서 몰라가 제일 좋아요. 몰라를 하면 인내도 되고 깨어나기도 하고 아무튼 모든 육바람일이 다 들썩이니까 몰라를 계속 해가시면서 진정시키면서 자명하면 또 투입하자는 거예요. 자명하면 또 투입하고 저희 악당 가르침이 그거 아닙니까? 당장 결과가 안 나도 인간관계에서 수행해서 모든 일에서 당장 결과가 안 나도 몰라하고 자명하면 투입하자. 육바람일에 맞으면 투입하자. 그럼 이게 언젠가 과보가 올라올 때는 힘 안 들이고 성취합니다. 이 수행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. 참나랑 하는 것도 막지만 또 하나 여러분 업이랑 하는 거예요. 업관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여기 서 있는 게 양심 전문가라고 안 써 있어요. 카르마 전문가라고 써 있어요. 양심 전문가는 본질이고요. 현상적으로는 카르마 전문가예요. 업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참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참나의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현상계를 바꿀 수 있는가? 라고 묻는 겁니다. 실제로. 현상계 전문가가 카르마를 관리 못 한다.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. 장사를 하건 기업을 하건 개인사 뭐 하나 공부를 하건 업을 관리하는 거예요. 합격의 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성공의 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업관리라는 건요.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보살의 업을 만들어내서 여러분이 성숙한 보살이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. 그 업을 관리하는 겁니다. 그러면 늘 지그시 기다리면서 계속 물의 온도만 올라가고 물의 변화가 없는데 온도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. 양질 전환을 기다려야 돼요.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. 그때까지는 계속 투입만 해야 돼요. 또 하고 또. 결과에 대해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몰라 하고 내려놓고. 이게 수행입니다. 이거 잘 아는 분들이 결과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? 물이 끓으면 끓는 물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면 뭐든지 수월하게 합니다. 즉 한 번 결과가 나오면요. 그 결과를 이용해서 평소보다 더 해야 돼요. 더해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. 보통 그때쯤 지쳐서 작은 결과에 만족해 보이는 거예요. 그러지 마시고 아니면 해이해져서 망쳐버려요. 결과물도 날려먹어요. 그러지 마시고 그 결과가 나올 때 몰아쳐서 공부를 더해주면요. 정말 정말 수월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나중에 노력 안 해도 참나가 늘 흐르는 경지에 들어가요. 노력을 안 해도 참나가 늘. 이제 그건 과보를 누리는 단계예요. 그동안 투입한 것에 대해서 진짜 결과물이 나올 때가 어떨 때냐면요. 자동으로 돼요. 우주는 자동으로 합니다.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야 될 때는요. 아직 그게 투입하고 있을 때예요. 결과가 진짜 나올 때는 자동으로 이루어져요. 다 그래요. 호흡이건 양심이건 참나건 자동으로 될 때가 와요. 양심도 자동으로 참나도 자동으로 호흡도 자동으로. 그 뒤에 그럼 노력 안 하냐? 아니요. 노력 더 해요. 왜? 자동으로 되는 거 깔고 또 하는 거예요. 항상 이겁니다. 원인을 지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과보를 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더해서 다음 걸 끌어내고 다음 걸 끌어내고 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다 성공하실 수 있어요. 그 성공이라는 게 자기가 만족할 만큼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멘